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언박싱 할거냐라고 생각하실텐데 뭐 어떻게 보면 언박싱은 맞구요 지금 보이시죠? 오늘 언박싱 할 게임은 파워그리드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언박싱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2판과 비교를 하면서 기존의 2판 보유자도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그리드는 이번 재충전 버전을 포함하여 총 3번이나 한글판으로 발표했는데 2008년에 파워그리드 1판, 2017년에 파워그리드 2판 그리고 올해 11월에 재충전 버전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판만 이렇게 3번이나 발표할 정도면 파워그리드라는 게임 자체가 정말 훌륭한 게임이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이긴 한데 그런데 1판, 2판 재충전까지 크게 바뀐 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한글판은 기본 지도가 한국과 독일에서 미국과 독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재충전 버전은 소소한 게임 규칙이라던가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변경, 구성물 추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두 개를 같이 살펴보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박스 크기나 일러스트는 2판과 동일하니까 별 비교할 거리는 없으니 바로 넘어가고 매뉴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변경된 규칙이 있다고 하길래 미리 살펴볼 겸 해서 매뉴얼을 미리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확실히 2판 매뉴얼에 살짝 애매모호하게 설명해놓은 규칙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이 되어 있고 파워 그리드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파워 그리드 게임 안에서 크게 3구간으로 규칙이 살짝 변경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2판에서는 그 구간을 1기, 2기, 3기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 재충전에서는 1시대, 2시대, 3시대 단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표현의 변화뿐만 아니라 2인 플레이 규칙 추가, 발전석 경매 부분에서 살짝 변경된 규칙이 있고 그 점을 제외하면 2판 매뉴얼하고 동일한 구성과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도입니다 재충전 버전도 2판과 동일하게 미국, 독일 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2판에서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던 지명이 재충전 버전에서는 모두 한글 표기로 바뀌었고 순서 트랙이 한 개 더 추가된 점과 그리고 각 시대마다 자원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표시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두는 장소가 생겼고 이렇게 도시관 연결 비용이 수정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어 기존 미국 맵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발전소 토큰인데 이것도 큰 차이가 없으니 바로 넘어가고 자원 토큰은 자원 이름에 맞는 형태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2판은 정말 투박하게 육각 큐브 원통형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각 자원들이 조금 더 석탄 모습 같고 석유 같고 쓰레기 같고 아 물론 컴포가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자원 이름이 쓰레기고요 오라늄도 오라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기존 2판에서 석유 자원이 원통형이라서 한 번 쓰러지면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원통형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추가된 규칙에 사용되는 미플과 게임의 편의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미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실 뭐 이런 컴포넌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 토큰들은 다 살펴봤고 종이돈 역시 2판과 동일하게 뭐 그냥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카드입니다 카드 사이즈는 동일하고 재질도 동일합니다 품질도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일러스트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요약 카드를 먼저 볼 텐데요 기존 2판은 게임 단계의 부분이 모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충전에서는 텍스트 없이 모두 그림으로 변경이 됐고 뒷면에 있는 수입 부분도 조금 더 쉽게 분간을 할 수 있게 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표로 바뀌었습니다 3시대를 알리는 카드도 조금 화려하게 변경이 됐고 카드 뒷면도 2판은 조금 누런 색상인 반면에 재충전 버전에서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의 밝은 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발전소 카드도 콘센트가 꼽혀있는 그림으로 변경이 되었고 발전소 일러스트도 조금 칙칙한 느낌에서 밝은 톤으로 살짝 바뀌었는데 마치 황사와 미세먼지가 찰뜩 낀 느낌에서 화창하지만 날씨는 흐린 느낌 정도로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판과 재충전의 모든 구성물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판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구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규칙의 변경이라고 해봤자 사실 2판에서도 그대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컴포넌트가 추가된 부분도 앞서 말했듯이 대체할 수 있는 구성품으로 대체하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일러스트적인 부분이나 미국 맵에서는 대신에 일러스트적인 부분이나 미국 맵에서 특수규칙 추가 앞서 보신 자원 추가 표시 카드처럼 대체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충전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포인트라고 하기에 그런데 이게 재충전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포인트라고 하기에 살짝 임팩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추가지도 확장이 발매된다고 하면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때도 과연 재충전을 구매해야 할 요소가 생길까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으니 재충전에 대한 구매는 맵 확장이 정식으로 발매될 때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